벤데릭, 샤라반드와 아나스타시아 오레스티 원소포도 디셈벌 네, 제가 웃겨서 온다. 제가 교양이 없어가지고 서정적인 멜로디를 느끼고 아리랑 렉소디, 흠을 이렇게 채운 후에 10월에 온 멋진 나래와 아름다운 나라 이렇게 밝은 에너지를 전달하며 이렇게 전이라고 합니다. 여러분들 다들 아는? 교양이 큰 것입니다. 네, 그러면은 모두 함께 동봉 공연 재밌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큰 박수로 우리 말씀해 주십시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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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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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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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